자 고급 명왕 갑 검 자 고명검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이미 그 다 선공개가 사실상 됐다고 보는게 맞죠 관심있었던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셨을거에요 재료들은 다 똑같이 때문에 대충 한 100억정도 하지 않을까 싶구요 자 고급 명왕검을 착용한 항삼세 명왕의 전투전 힘스텝 2000마다 명계의 보호막이 있는 불속성 용병의 스킬 데미지가 1% 증가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힘 6천 스증 4% 라고 보면 될거 같아요 힘 8천도 이론상 불가능하진 않을건데 힘 8천은 진짜 스펙이 좋으셔야 정말 스펙이 좋으셔야 북두 변지국 정도 껴주셔야 힘 8천이 나올걸요 그래서 힘 6천 정도로 보통 이제 우리같은 양민들은 힘 6천 기준으로 보시면 될거 같고 이제 무기 껴주면 스증 4%가 붙는다 지우천왕에 스증 4%가 붙는다라고 보면 될듯 정확히 말하면 명계의 보호막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만 딜이 증가하는거니깐 조건부 딜 증가긴 합니다 조건부 딜 증가긴 한데 자 바로 전투 진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태초의 와신 시뻘군가 보소 와우 오우 좀 커진거 같다 더 사이즈가 아닌가? 오우 시끄러 근데 좀 사이즈가 커진거 같다 뭔가 더 커진거 같다 사이즈가 원래 이렇게 컸나요? 그리고 항삼세 보호막을 액티브 스킬을 자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액티브 스킬 G 이걸 누르게 되면 와우 왜케 빨개 아니 눈뻥고서 아니 저렇게 빨갛다고? 저게 맞나? 아니 시뻘개 그냥 어 왜케 빨개 자 스킬 1000개 만화 소모량 500 강력한 도발로 인해 스킬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G 오오 오 머리위에 무슨 이제 늑대같은게 뜨네요 늑대 이미지 보셨습니까? G를 바로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화신을 소환을 안하고 G를 누르게 된다면? 안나가요 화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G 스킬이 안나가구요 수환을 하고 여기서 G 아아 지금 가가르는 보호막이 안걸린 모습이구요 아 머리위에 이렇게 오케 짧아 오오 근데 보호막 또 나가네 스킬 사용하면 10초간 쿨타임이 돌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그리고 항삼세가 만화가 너무 낮게 되면 스킬을 못쓰겠네요 이거 만화 소모량이 500이라서 항삼세 화신수환 만화 510 스킬 1000개 만화 소모량 500 오오 근데 스킬 범위가 그렇게까지 넓은건 아닌것 같습니다 보시면 가가르가 지금 안걸렸죠 보호막이 G G G 아아 어 홍길동도 안걸리네 홍길동이 안걸리네요 여기 서있는데 지금 홍길동은 보호막에 안걸렸습니다 보시면 체력이 증가가 안되있죠 그러면 몇칸이야 그러면 몇칸이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곰팍이 7이구나 자 범위가 7 곰팍이 7이다 그렇게 넓은건 아니거든요 15칸이니깐요 좌우로 15칸이니깐 자 항삼세 스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을 하게되면 1000개 스킬이 추가되구요 만화수모량 500 항삼세가 있어야지만 스킬을 쓸 수가 있구요 4초 동안 분노 화신에게 평타만 사용하고 보호막 역시 4초만 4초만 적용된다 10초간의 대기어 대사용 대기시간이 있구요 유지시간이 2초에서 4초로 그리고 보호막이 깔리게 되면 보호막에 걸린 애들은 힘에 비례해서 스킬 데미지가 증가한다 속성값 10 증가한다 이펙트가 변경된다 그리고 화신의 데미지가 약간 더 증가한다 스탭 이전율은 동일하다 요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초보다 더 짧은 것 같다고? 저기 위에 타이머가 있으니깐 저 타이머를 보면 될 것 같거든요 4 5 6 1 2 3 4 4초 유지가 맞네요 지금 위에 타이머를 보고 정확하게 제가 세봤는데 정확하게 4초 유지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 2 3 4초 유지가 되구요 5 6 스킬 쓰면 1 2 3 4 4초간 유지가 된다 액티브든 페이시브든 상관없이 4초 유지가 되고 그리고 꼭 이 스킬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항삼새가 원래 애초에 보호막을 쓰거든요 자동으로 쓰기 때문에 이 천개 스킬을 액티브로 안 쓰더라도 자동으로 발동이 되기 때문에 꽤 효과를 받네요 지금 보시면 항삼새가 맞고 있는데 보호막이 원래 보호막이라는 게 생기라고 할 땐 안 생겨 항삼새 화신이 어는 거랑 상관없어요 항삼새가 보호막을 터트리는 게 아니고 항삼새 화신이 보호막을 터트리는 거라서 항삼새가 어는 거랑 상관없을 겁니다 근데 좀 애매합니다 보호막을 보호막을 사용을 하는 거를 이걸 액티브로 터트리려면 항삼새 명왕도 부대 지정에다 넣어야 되는데 아 그냥 개인적으로 명왕이 사용하는 스킨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싹 다 패시브로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꽤 들어요 일단 컨트롤 할 유닛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얘뿐만 아니라 데윗업 명왕궁 명왕검 뭐 명왕극 전부 다 다 싹 다 그냥 패시브로 만들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함세 강도발 범위나 좀 봐주지 똑같아요 FG 왜 바로 안나가 오 근데 범위는 똑같네요 예 일반 도발과 범위는 똑같네요 FG 안나가네 자 여기다 선할게 여기다 선하고 에이 똥게임 자 이쪽에 도발 안걸렸죠 이 상태에서 G 사용을 하면 도발 안걸립니다 일반 도발과 범위는 똑같다 맵 전체에 뭐 이렇게 다 도발이 걸린다던가 그런 추가 효과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 도발과 범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왕검 대충 살펴봤고 크게 뭐 따로 더 리뷰를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새로운 메커니즘이 생긴 게 아니고 그냥 보호막 강화로 나온 거기 때문에 뭔가 더 리뷰를 할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명왕궁으로 넘어갈게요 전투를 250에 250이고요 민첩 500 지력 100 일반 명왕궁은 민첩 350에 지력 50입니다 그러니까 스탯이 200개가 늘어난 거네요 그리고 속성값도 5 증가 를 하고요 자 이것도 뭐 재료 다 똑같으니까 항목에 팔찌 들어가는데 재료 다 똑같으니까 이 친구도 바로 자 군달리 바로 껴주고 자 스킬 기본 스킬 우레가 데미지가 250이 있고요 그 다음에 G 천속 공중몸사의 이동속도를 제한하며 뇌속성 추가필을 받는다 G 딱 오오 어? 레전드 지상몸한테 낼지 안들어가네 와 근데 이펙트는 개 이쁜데 지상몸한테는 안들어가네요 이제 본서보면 신돈도 잡을만하겠다 그저 음 아 이런식으로 보셨나요? G 딱 와우 오 오 스킬 범위 한번 켜볼게요 이거 군달이 기본 스킬 그 다음에 G 아 이렇게 G G 궁 자 이렇게 아 일단 스킬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액티브 스킬 천속이 추가됩니다 공중 몬스터에게 피해를 입히며 5초간 이동 불가 상태로 만듭니다 이동만 불가능합니다 10초간에 재사용 데이션이 있으니깐 상대 사나에서는 실제로는 한 번 밖에 못 쓴다 라고 보는게 맞을거 같구요 군달이 민첩 2천마다 이동 불가 상태가 된 몬스터에게 뇌속성 용병의 스킬 데미지가 1%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 8천이다 민 8천이꼴 데미지 천속에 걸린 애들만 추가 피해를 받네요 일단 데미지 5% 실제로는 이 친구는 데미지 5% 증가라고 보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속선압 증가 10 그리고 명계 우레 발동 조건 횟수가 우레 사용 5회에서 4회로 완화됩니다 스탯 이전율은 동일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보스한테 근데 안걸리지 않나? 안걸릴 것 같은데 어 근데 사거리 개 길어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구나 음 걸리네요 안걸릴 줄 알았는데 묶입니다 지금 스킬 이펙트 들어간 것처럼 묶이네요 근데 묶이면 괜찮다 데미지 5% 증가하니깐 그냥 댐증이야 그냥 덴빵용 디버프야 그냥 조건도 디버프네요 그냥 딜 증가 시켜주는 디버프다 어 그냥 자체 혹시 고급 명왕 무기는 딱히 리뷰할게 없다 그냥 뭐 그냥 스펙 증가하는거랑 그런게 끝이라서 자 굿나리 그리고 스킬 바뀌는거 한번 볼게요 우레에 더 빨리 떨어지는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오오오오오 이런식으로 으흠 둘 셋 넷 우레 쫙 하나 둘 셋 넷 우레 쫙 음 다섯번에서 네번으로 변경되서 이제 버프됐다 분다리 깡데리 버프가 된거죠 상제모브 한번 묶어볼까 상제모프였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딱 이걸로 딱 써주면 오오호 아 근데 괜찮은데? 데이덕이랑 같이 써도 괜찮겠다 근데 데이덕이랑 같이 쓴다고 하면 한부대 골로 묶고 반대편 데이덕으로 묶으면 둘 다 묶을 수있네 양쪽을 괜찮은거 같지 않아? 나는 개인적으로 못 퍼진게 너무 싫어가지고 증장을 안하는데 어차피 이건 가야돼 어차피 이건 필수템이야 그리고 대덕 무기를 안가고 올려버린거야 대덕을 쓰신 분들이 증장 사냥할때 대덕 무기를 끼고 사냥하는데 대덕 무기를 그냥 빼버려요 그래서 대덕으로 한쪽만 확실하게 묶고 반대편은 이제 고명궁으로 묶고 그렇게 하면? 이론상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저 속박스킬도 저까비 묻냐구요? Q 1번 G 그 다음에 스킬 딱 쓰면 80 86만 그냥 때리면 85만 어라? 안깎이는거 같은데? 안깎이네요 아 묶는거는 정하게 안깎이네 근데 깎일줄 알았는데 스킬이 우레가 아닌 판정이라서 안깎이네요 적각이 묻을줄 알았는데 안 묻네? 어 아니 스킬 자체가 다른 개념이라서 스킬이 아이 그냥 스킬 자체가 이름이 다르고 뭐 이러다보니깐 적각이 안 묻네 묻으면 더 좋을텐데 자 그래서 고급 명왕궁 한번 살펴봤구요 잘 나왔네 저 정도면 뭐 나쁘지 않게 나온거 같아요 근데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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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